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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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여기다 튼다 뭐 새로운 카드야? 이거 다 담아 여기다 잘 나왔어요 어디야? 사망자 혈액에서도 마약이 검출됐어요 그럼 사망한 후에 누군가 던졌다 왜? 죽이면 안 돼 지조가 한국으로 카르샤비를 보냈어 그 약 건들면 다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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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쁜 놈들은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힘으로 열어 머리를 써야지 빙고 으윽 시이 바로 이렇게 시이 다행이다 멍으로 10분 내년에 감사합니다.